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카피책이라는 책인데요. 정철 카피라이터가 쓰셨고요. 허밍버드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카피라이터가 꿈인 분 계신가요? 광고계에서 일하고 싶은 분, 또 글쓰기를 희망하시는 분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히 광고 문구에 관심이 많고 멋진 카피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꼭 광고와 함께 카피라이터가 되겠다는 분이 아니어도요. 우리 생활에서 좀 더 각별한 매력을 찾고자 하는 분들도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줄 때, 생일카드를 쓸 때, 메일을 보낼 때 뭐 짧은 글이나마 뭔가 특별하고 기억에 오래 남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요. 이 책에서 아주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요. 30년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책 몇 권을 쓴 작가고요. 뭐 내머리 사용법, 머리를 구하라 라는 책을 쓰셨죠. 광고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선생님, 또 발상 전환에 목마른 사람을 위해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연필 깎는 소리를 좋아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책은 카피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떤 카피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쓰십시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우선 열심히 카피를 써보라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카피라이팅 책이라고 말한 만큼 정말로 그 알찬 팁이 무궁무진하고요. 이 한 권이면 뭐 카피뿐만이 아니라 글쓰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뭐 카피든 에세이든 연애 편지든 사람 마음을 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요. 모든 글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 책에 쓰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카피 한 줄에서 우리들은 희망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어떤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잖아요. 꼭 긴 글이 아니어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광고 카피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듯이 카피라이터가 아닌 사람은 짧은 글로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그런 관점 하나만 가지고 이 책을 읽으셔도 굉장히 편하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요. 갑자기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카피 한 줄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멋있잖아요. 한 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하루 일과를 적는다고 할 때 밋밋하게 그냥 뭐 영어 공부 1시간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내 꿈이 1% 진행 중이라고 표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철 작가님은요.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라고 쓰셨는데요. 카피는 카피라이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 속에만 또 제품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쾌하게 만드는 카피 또 세상 온도를 한 뼘 더 올리는 카피 누구나 쓸 수 있는 카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정말 카피라이터답게 눈과 머리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도록 글을 쓰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카피가 있죠.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아파트 광고 또 바르게 풀무원. 박원순은 박원순이 아니다. 5월은 노무현입니다. 좀 뭉클하네요. 벗는 계절에도 입는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가면 나무가 갑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득 기억에 남고 좀 친숙한 느낌이 들죠. 읽다 보면은 아 이 광고 이 카피 이분이 쓰셨구나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광고와 카피가 많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신이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구성을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이 책은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연필을 씁니다. 속에서 18편의 글이 들어가 있고요. 파트 2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속에는요. 17편의 글이 들어있어서 총 35편의 글과 에필로그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피 라이터 명함이 없는 당신에게가 들어있어서 363쪽 분량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피에 관계된 사진도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고요. 좀 색다른 책 내용이라 흥미롭게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피를 쓸 때는요. 뭐 글자로 그림을 그려라. 낯설게 불편하게 조합하라. 사칙을 활용하여 맛을 살려라. 반복하고 나열하라. 쓴다 지운다 두 가지 일을 하라. 딱 잘라 말하라. 뚱딴지 같은 헤드라인을 던져라 등 많은 카피 잘 쓰는 법과 함께요. 카피 라이터가 쓴 특별한 아주 기발한 기획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이 기획서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서를 쓴다면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시다면 호기심을 참으실 수 없다면 읽어보시고 한번 이분처럼 기획서를 쓰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얼굴이 대표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카피는 소비자에게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림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에 이름을 저장할 때라도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색다르게 표현해 보고 길을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현수막이나 간판 식당 메뉴판 또 뭐 백화점이나 가게 앞에 붙은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할 것 같아요. 창의성도 막 쑥쑥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삶의 카피를 한번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의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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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